콜트쇼 투데이 베스트 김진호 씨입니다 말로만 듣던 지하철 변태 궁금하네요 퇴근 시간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 제 엉덩이를 철석하고 찰지게 때렸어요 손맛이 착착 감기는 스파이크였어요 순간 놀라 주위를 둘러봤죠 이것이 말로만 듣던 지하철 성추행인가 내가 지금 변태한테 당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뒤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쁘장한 여성분이 아주 터질 듯한 빨간 얼굴로 서있었어요 아 실수였겠구나 싶었죠 손잡이를 잡으려다 미끄러져서 엉덩이로 쳤던 분이구나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려고 하는 찰나 죄송해요 제 것도 치실래요?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말문이 막히 서있는데 그때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할머니가 아이고 처자가 참 공평이야 그래야지 모르는 총각 국룩작을 후려쳤으면 말로만 하고 싹 입 닦으면 안 되는 법이지 처자가 현명하네 총각 쳐 오지랖 넓으시고 목소리 크신 할머니는 한참 여자분을 칭찬하시더니 저를 향해 종각 시원하게 한 대 치고 처자를 용서해 주라니까 어느새 저는 꼭 한 대를 쳐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됐고 저는 할 수 없이 여자분들께 이렇게 말했어요 되시죠? 어설프게 살살 치다가는 괜히 이상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한 대 팡 쳐줬더니 여자분이 다음 정관에서 내려버렸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군요 오늘 전반적으로 재밌네요 팔만화 드리겠습니다 저도 팔이요 팔이요 팔만화입니다